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짠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대전의 정말 매운 실비김치입니다. 저는 인터넷 카페에서 시켰어요. 네 아무래도 선화동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도 배달 오고 나서 알았어요. 그래도 이것도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맵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. 이거 예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세팅 좀 해갖고 올게요. 짠! 이렇게 갖고 왔어요. 머리도 묶고 왔습니다. 보면은 고춧가루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어요. 짜진 않을지? 그리고 여기는 쌀밥입니다. 여기는 굽지 않은 쌩김이고요. 이거는 물이에요. 장갑 끼고 손도 좀 사용해서 먹을게요. 우선 김치부터 먹어봐야죠. 김치? 큰데? 그냥 먹을까? 김치 되게 맛있다. 아 젓갈 향이 나는데?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싸악 해서 밥이랑. 근데 이게 양념이 좀 많은 편이라 아마 입주변이 좀 많이 묻을 것 같아요. 양념 부탁드려요. 으음! 음~~ 초하건자다 밥이 너무 돋다 자 보이시죠? 근데 이게 캡사이신 매운맛 같지는 않아요 음~~ 이거 와우 김에 조그만 거 하나 올리고 밥도둑이에요 크게 먹고 싶은데 이게 크니까 입에 너무 많이 묻어 잘라먹을게요 언제쌍 좀 정말 맛있게 매운맛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젓갈 향이 굉장히 강해요 무슨 젓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입에 너무 많이 묻는데 이제 와봐 음 요렇게 밥에다가 음 음 이건 진짜 라면에 너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칼국수랑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뭐 매운 거다 안 매운 거다 이런 걸 떠나서 맛있네요 여기 어쩌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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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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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었어요 무슨 젓갈인지 모르겠는데 젓갈 향이 굉장히 좋아요 김이랑도 잘 어울렸고 역시 쌀밥에 김치 척 얹어먹는 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가서 대전실비김치 검색하면 카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거기 들어가서 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 가볼게요 안녕 오주 사랑해